기아차가 최근 실시한 모닝 바이 퓨얼 연비 테스트에서는 김지수 22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시가 연비왕으로 선정되다 김씨는 모닝 바이 퓨얼을 타고 단 한 번의 주요 LPG 37 가솔린 10만으로도 서울 부산 거리를 왕복하고도 기름이 남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강원도청까지 연장 시승한 끝에 총 825 9km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모닝 바이 퓨얼의 공익 연비다 744km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려 80km 가까이 더 달린 셈이다 시승을 마친 그의 차에 남은 연료는 가솔린 1호 정도 연비왕의 오른 김씨는 이번 연비 테스트를 통해 모닝 바이 퓨얼이 경제성에 놀랐다며 운전은 급출발과 급가속 급제동을 피하면서 시속 70에서 80km로 주행하는 등 경제 운전 직관을 유지했던 게 주요 있다고 말했다 4고학교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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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